. 언니도 남자 없이 못 산다. 그런가 봐요. 진짜로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남자 없이 못 살고. 그냥 내가 원해서 아니면은 뭐 그쪽이 원해서든 어떻게든 남자가 또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.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있을 때도 있다. 내가 남자가 있는데도 있다고. 부끄럽네요. 남자가 있는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. 그니까 내 사주 팔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일부 종사가 안 돼요. 일부 종사가 안 된다는 거 일부 종사 이부 종사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한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했어요 넘어갔죠. 결혼은 이제 한 번만 하고. 근데 사실 진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. 하. 본인한테 사실 도움은 안 돼. 얼마나 됐어요 만난지. 얼마나 됐어요 만난지. 이제 한 10개월.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분 지금 쉬고 계신데 있잖아요. 근데 그 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일을. 일을 예전에 이제 저 만나기 전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되게 오랫동안.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좀 오래 있었었는데. 저 만나고 이제. 이제 일단 그만두고 오래 다닐 직장 5년 정도 다닐 직장을 그만두고. 우연스럽게 저를 만나게 됐는데. 그 이유는 한 7개월 정도에 놀다가. 최근에 직장을 갔는데 오래 못 있더라고요. 3달을 못 견디더라고요. 아 그래 최근에 갔던 데는 한 3개월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. 오래 못 있길래. 한 친구는 뭐지 생각하겠어요. 그럼 저 생활은 어떻게 해요. 그냥 어차피 지금 지가 그전에 모아둔 것도 있었으니까. 언니도 몰라 이거는 그냥 뭐 19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. 소궁합이 좋은 사람을 찾아. 아직까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제가 사실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. 못 느끼는데. 많이 하잖아요.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. 제가 그. 좋아하는 거는 같은데 한 번 하면 끝이니까 두 번은 생각나고 그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. 한 번 한 번 하면 끝인데 한 번 하고 아예 안 하는 거.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이 친구하고는 제가 사실은 매일 하고 싶거든요. 매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거부를 좀. 그러니까 봐라. 언니가 이제 이 분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속상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. 그렇겠죠. 들겠죠. 근데 몰라. 그냥 언니한테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 그쪽으로 이걸 끊지를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. 그냥 그 친구하고 저하고.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.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뭔데요. 모르겠어요. 제가 맨날 하래해서 그게 심해지고 부담스러웠어요. 부끄러워. 제가 맨날 하래. 부끄러워. 그게 부담스러웠는지. 저는 항상. 사랑을 구해도 하거든요. 사랑을 좀 해달라. 사랑을 해달라. 그 친구는 그게 안 되고.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. 이분이 그걸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맞아요.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언니하고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. 안 맞는 것도 아닌데 이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. 맞아요. 이분의 상황을. 이분이 지금 내가 내 성욕 즐기면서 내가 내 사랑을 구걸하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다 해주면서 이 상황이 못 돼요. 내가 지금 직장도 없어요. 일도 안 하고 있다. 이게 지금 통장의 잔고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판국이야. 지금 안 되지. 그런가 봐 그게 두 가지. 사실은 진짜 거든요 그러니까. 남자는 그. 어떻게 됐든 간에. 하잖아요 근데. 이 사람은. 지금은 그런 거보다. 내 머릿속에는. 이제 지금은 진짜로 내 앞으로 내 미래가 지금 너무 걱정인 거예요. 걱정이 사실은 많아 언니가 볼 때는 망고 걱정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. 맞아요. 망고 걱정이. 그렇지 모르겠지만 걱정이. 걱정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냥. 십 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언니하고 있으면 사실은.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은 정이라는 게 우리가 안 좋은 정도 있지만 좋은 정 이렇게 미운 정 고운 정이 지금 이 십 개월 사이에 많이 들었어요. 남들 십 개월이면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언니는 딱 보면은 진짜 한 삼사는 연애한 사람들 같아요. 진짜 맞아요.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 편하거든요. 편하다 보니까는. 이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. 그렇죠.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해. 표는 안 내고 있는데 그니까 망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. 저는 헤어지자 하거든요 항상. 근데 이 친구는 못 놓겠다 항상. 너만한 여자는 세상에 없다. 이렇게 항상. 예뻐요 언니. 그러니까. 항상 나는 항상 헤어지자. 못 놓는다. 너를 만난 거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. 나는 말을 예쁘게 하네. 예 나 그런 얘기하면 표현을 안 해줘서 내가 화를 내서 그렇지. 근데 그러면 언니 지금 또 다른 분 있잖아요 그지요. 그래 그 분은 사실 제가 오래 됐거든요. 응.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. 지금 그래 그 얘기가 나와 지금.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서울에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거예요. 근데 개인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으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번 내려온 사람이니까. 사실 경제적인 거 외에는 제가 지금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. 오늘은 사실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원을 받으니까. 오늘은 또. 오늘은 또. 한 달에 그냥 한 달 하나 쓰라고 주고. 그 다음에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고. 코라 터지기 전에 100만 원 했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코라 때문에 월급 삭감되면서 50만 원으로 줄었는데. 그 분하고 항상 올 때마다 오빠가 다 해주고. 항상 그 분은 저 먼저 생각을 해주는데. 좀 나쁜 양인 건 인정하거든요. 사실 정말 나쁜 양인 건 인정하는데. 여자들 입장에서는.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부러울 수도 있을 건데. 그냥 오늘 미안하긴 하고 보면은 사람 받는다는 느낌. 그러면 하나 더 언니 그렇게 있는 관계들이 요렇게 지금 이 분 만나는 거 하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. 몰라요. 그런 거는 저쪽에도 얘기하면 안 돼. 그게 제인은 알고 있어요. 알아요. 제인은 알아가지고. 이대로 만난 남자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. 살아야 돼. 하면서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. 저 친구가.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. 왜냐면 언니는. 어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. 이거 다른 여자들의 질투를 받는 대상이거든. 자 뭔데 자 뭔데 뭐 애인도 있고 돈 주는 남자도 있고 뭔데. 맞아요. 맞아요. 얼마나 시기 질투들을 하겠어요. 맞아요 맞아요. 시기 질투들을 하겠어 알 거면 혼자 알아라고. 알 거면 혼자 알아라 근데 사실은 이분하고 오래 못 갑니다. 그래요. 지금 지원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. 그분의 여건이 안 좋아지지 않는 한 올 거예요. 진짜로 안 좋아지지 않는 한 내가 뭐 부산에 못 오는 환경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올 거예요 오시고 뭐. 그분이라고 언니가 뭐 놀러 댕기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. 그렇겠죠 근데 이제 티가 안 나. 신청한 거는. 그냥. 본인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믿는다. 네. 진짜로 믿는다. 믿기 때문에 그냥 사실 해 주는 건데. 근데 이거 이런 부분은 감사히도 생각해야 돼요. 그건 맞아요. 감사히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부분 왜냐면 오늘 힘들 때 만났거든. 뭐 나도 하는 만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. 그래도 그런 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인간의 도리로. 알겠죠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면. 사람은 좋아요. 사람은 좋은데. 사실상 둘이가 만나가지고. 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. 둘이가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 안 돼요. 그래요. 아직 이제 뭘 같이 시작을 해보고 이런 거는 없는데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언가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 안 돼. 그래요.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나고. 합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둘이 딱 뭉쳤는데 팍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. 잘 다니던 직장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. 무언가가 안 되잖아요. 안 되는데 그것만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. 근데 두 분은 이렇게 탁 보면.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와. 그래요. 그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. 연애를 하는데. 뭐 금방 헤어질 수 있겠느냐. 언니 헤어지자고 하는데 이쪽에서 잡는다면서요. 네. 근데 언니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다 듣고 얘기해요. 네가 안 웃는 거야. 네가 안 웃는 거야.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언니가 마음이 여기 있어요. 근데 언니도. 얼굴은 예리 예리하고 이런데 보기보다 굉장히 냉정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. 맞아요. 냉정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아니면 칼같이 끊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정냄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내가 정리하겠죠. 오빠 있는 거 알아요 이 친구가. 알아? 예예. 알아요. 근데. 만나는 것도 알아? 예예. 보기를 못하겠다 해요. 알아요. 그거 어떻게 알게 됐는데. 저도 몰랐는데. 봐라 그러니까 내가 초기라고 얘기하잖아. 한 날 청소기를 쳤다가 서랍을 갔는가 봐. 봐라. 굉장히 예린가 둔한 듯 안 둔한 듯이. 나를 안 했는데 한 날 얘기를. 봐라.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은 경제적인 거니까. 그래 얘기를 해줘서. 어휴 가슴 아프다. 왜 좀 미안. 욕심이 많아거든요. 하나를 못 내놓은 욕심. 가슴 아프다. 근데 언니 있잖아 사람이 우리가 다 두 가지는 다 질 수는 없대요. 그러니까요. 두 가지 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아휴. 뭐 언니 이렇게 되겠지 뭐 나중에는 뭐 언니가 뭐 경제적으로 포기하든지. 응.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. 근데. 저는. 이 친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싫어. 그니까는 언니가 잡는다니깐요. 마음이 요렇게 가 있어 말 나 이제 그만할 거다 헤어지자. 이거다 헤어지자 헤어지자 이거라니까. 그래서 좀 안쓰러워서.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셔가지고. 그런 이제 사랑을 좀 못 받고 큰 거 같아서. 그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본인이 못 안 받아봤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. 그건 제가 얘기했죠. 모르는데 언니는 자꾸 알고 하거든. 해줘 근데 본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 하고 있는 거야. 그게 안 되는 거야 언니는. 맞아요. 표현해 줘.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싸운다. 맞아요. 나무 표현하고 웬님도 안 하는. 그래. 그럼요. 받아봤고 안 받아봤다 아이가. 그런. 그런가봐요. 그래 얘가 자꾸 일을 그만두니까 제가 사람은 인연이 되면 하던 일도 잘 된다. 근데 니는 자꾸 나를 만나서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니까 니하고 나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다.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기인하고 기인하고는 아기는 만나와 만날수록 싸우는 건 악연이고 악연이고 기인은 만나와 만날수록 좋은 사이 있는 기인인데 니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니까 우리는 악연이다 하니까 하는 말. 악연이라고 말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 합은 안 들어요. 아직까지 합은 제대로 안 들어요. 그러니까 합이 제대로 들었으면 사실상 이런 일도 없겠지. 근데 합은 제대로 안 되는 건 맞아. 저는 진짜 이. 이 밑에 잠자리가 너무 안 되니까. 사실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싶어서. 저는 밑에 이 뇌 수술까지도 했었거든요. 진짜 난리 났네. 하하하하. 너무 악붐하니까. 언니 천이백팔십. 천이백팔십만 가지고. 저 이제 뇌 수술까지 했거든요. 언니 최고 난리 났네. 그런데도.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. 하하하하하. 저는 매일 하고 싶어. 하하하하하. 진짜. 내가 오죽하면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. 근데 봐봐봐 언니가 그렇게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든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니는 참 속궁만 맞는 사람을 찾는다 내가 얘기. 근데 언니가. 아니라. 어. 근데 이거 맞는 거잖아요. 왜 잘 할 것 같은데도 안 해주는 것 같아서.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. 아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상황이 여건이 상황이 여건이 막 그렇게 막 내가 지금 막 이렇게. 성적 충족 충족을 해가면서 막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언니 나가요 어디를. 이 분 만나러.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. 제가 돌싱이거든요. 애들 온다고 긴장이 되고. 이제 그 친구는 자기 집 가고 이제 오빠가 서울 오빠가 내려오거든요. 근데 알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. 알 수도 있을 것 같아. 너도 주고 그냥 애들 왔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오는 것 같아. 잘해요. 누가요 언니가. 누구한테 사람들한테. 왜냐하면은. 사실상 두 사람 다 너무 착하 착한 사람들이거든. 네. 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크게 상처를 받는 순간은 끝이야. 맞을 거예요. 특히 우리 서울 오빠 같은 경우는. 와이크가 도시인데 와이크가.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언니 진짜 힘들었을 때 만난 분이고 오랫동안 지원도 해 주고.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만난 그 은혜는 있지 있지 있지. 굉장히 당연하죠 그거는. 사람이라면. 복도 많다 진짜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요.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진짜 은혜 중에 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하지 마요. 그럼 안 돼. 왜냐하면은 언니도 사실 언니 편이 없는 사람이거든 주변에. 있는 듯 해도 없어요. 신경투들이 굉장히. 그런가. 왜. 말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. 응. 아 씨 좋은데. 쏘고 은혜한다니까. 그러니까 제가 여자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고. 거든요. 그렇게 지내요. 남의 친구들이 너무. 여자들이 언니 싫어해. 그런가 봐요. 다 싫어하더라고요. 여자들이 언니 싫어해. 내가 못된 건가. 아니. 질투나서. 질투나 저 뭔데 저는 저 뭔데 남자도 있고 또. 기록 복만하게 생기고도 못생기고. 아니 근데 언니 오구 진짜 귀여워요. 내가 아까 전에 엄마야 너무 귀엽다. 아 깜짝 놀랐어. 아휴 이제 됐죠. 아니 어쨌든 감사드렸어. 볼말씀. 나는. 그 친척 친구랑. 오래오래 가고 싶었는데. 어. 만날 때까지는 만나보세요 만날 때까지는 만나보는데. 나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언니가 잡고 있잖아 갖고 있는데 언니가 놀 것 같아. 제가요. 그러니까 말은 헤어지자 알겠지. 응 응. 가라 지금 이거거든 이건데 언니가 탁 놀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.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하거든요. 응 나는 좀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잘하면서 지랄 떠는 거. 응 형제를 못 같아 하고. 잘해주면서 영수약 좀 하는. 귀엽다 언니. 그래서 이 친구는. 매력이 많은 언니네. 그런 옷 바라봐서 아프다면은 조금 아프다면 약 사다 주고. 막 이래 이렇게 저는 나만 넣으면 잘 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. 못 넣는 거지 이 친구도 그렇고. 그리고 그냥 또 우리 얘기는 재개가 되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다시. 그러면 제가 먼저 먹으러서 아프다. 덩어리 제가 조금 종료로 그를 뿌려줍니다. 그러면 돈이 맞다.